우리 뒷모습만 생겼어! 우리 썸네일 잡자! 뒷모습만 생겼어! 천천히 해봐! 엉덩이 B벌스텝? 어! B벌스텝! 아한테 모임을 죽였어! 아 오케이! 이쁘다 근데! 이쁘다! 근데 여기 더 작았는데, 이번에 이전에 닿았던 것 같아! 아 진짜? 와봤어? 아니! 일단 여기서 이쁘나서 이쁘다! 이쁘다! 아 맛있다! 어! 하이라니는 이쁘다! 근데 이런 말 해도 될까? 1인당 하나지 이거? 아 이거 왜 이렇게! 아 이거 스키랑이 찍어! 자 이렇게! 요끼랑 스테이크 랑 파스타야! 요끼랑 스테이크 랑 파스타야!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나도 그냥 이름받은 처음인데, 한국에 어떻게 작아? 이게 뭐야? 뭐야 이거? 감자? 요끼라고 요즘에 요끼랑 많이 먹었어! 고기를! 계속 감자 으깨가지고, 소스가 같이 먹었는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봐! 잠깐 다시게요! 감자 소스! 맛있다! 응! 사람이 다이였다! 맛있다! 나? 응! 여자들은 원래 24시간 다이어트야! 응! 가슴이 좀 불었어 내가! 근데 원래 다이어트하면 가슴으로도 빠져! 그니까! 응! 난 살찌면 가슴으로도 빠져! 응! 응! 맛있다! 저희 오늘 볼리나 볼빵하는 킬레기 밥이 나왔어요! 이 밥을 싸드려야 되고요! 커피지에서 넣으셨고요! 싸서 드시면 되세요! 네! 그러시면 돼요! 피자도 생기야 되는데! 피자도 생기야 되는데! 피자야? 네! 샐러드가 완전! 샐러드 시킨 거야? 네! 피자인 척! 샐러드! 큰일 났어! 내가 맛있는 거 생각했는데! 이렇게 먹어볼게! 자! 자! 먹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너무 맛있게 먹어볼게! 왜? 흔딩에 맞아 언니! 옳지! 예쁘죠? 예쁘죠? 나 요즘 그걸 좋아해? 예쁘죠? 나 요즘 그걸 좋아해? 예쁘죠? 핸드폰!! 한입코! 쌈 싸먹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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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조합이냐고요? 배그하다가 우리 볼링 치러 갈래? 가자! 왜 갑자기? 진짜 가니? 날짜 안 담아서 내가 계속 꼬셨잖아. 뭐냐? 언니 아니어서 안 갔을 거야. 가자. 내가 희옷 치는 거 봤거든. 잘 찍었대. 근데 나 두꺼지 안 꼬쳐. 에버러지 500. 이게 뭐야? 에버러지. 볼링에 걸리는 평균감을 줘봐요. 몇 세트를 해? 그래서 이제 그 세트나 점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점수의 합산의 평균은? 네. 그건 크다? 우리 500이라고 하는 3개씩. 잠깐만요. 그만 볼러지. 말이 너무.. 여러분 말이 너무 심.. 말이 너무 심는데요? 볼링 처분 적 했어? 아니 뭐.. 맨날 치지. 나는 그 첫 번째가 진짜로 얘기해 줄 알았어. 진짜로? 응. 개못해. 개못해? 얘네는 몇 번째 갔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친구들. 응. 근데 오늘 좀 처음에 알려주고 시작하자. 아니 근데 좀 먹으면 재밌어. 응. 나는 처음에 치즈가 재밌어가지고 젠도 사고 못했어. 그러니까 언니 언제부터 샀어? 나. 왜? 진짜 잘했어. 그냥 친구들하고 오잖아. 클럽 갔다가 그 다음에 갈 데도 없어가지고 20살 시간 몰리고 갔었거든. 보건소들 못 빠져들었지? 우리가 아는 거구나. 이게 맨날에 전해될게요. 아니 요즘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캐슬러를 두 번이나 파네. 이렇게 좀 빨락빨락 둘러주게 했어 우리. 아니 뭐.. 나 우리도 잘할 수 없어. 나 사실 오늘도 좀 미안했어. 이 시간이었어. 내가 추억을 봤을 때부터 빨리 하자. 빨리 하자. 몇 번만 왔어. 그럼 나 맞아. 좀 일찍 하고 싶었어. 왜? 몇 번을 봤을 텐데. 그래 놓고 졸려서 안 갤게. 어 맞아. 사장님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나 졸려서 안 갤게. 어떤 걸로 해가지고. 날 반으로 접어버리는데. 어? 난 못 접을 텐데 생각해. 가자? 가자. 아 우리 개선하지 마. 아 내가 살게. 아 언니 내가 살게. 아 내가 살게. 아 언니 내가 살게. 아 내가 살게. 아 내가 살게. 아 얘나 살 거야? 아 우리가 사. 아 내가 살게. 내가 살게. 난 먹은 거에 두 배 낼게. 아 괜찮다니까. 아 우리 한 번에까지. 아 내가 우리가 산다니까.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니 근데 볼링을 왜 치게 된 거야? 아 근데 원래 볼링을 좋아해. 근데 같이 칠 사람이 없어서. 막 클럽. 볼링클럽도 들고 했는데. 그냥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 아 근데. 유튜브에 볼링이 좀 들어서. 그래서 그냥 해보는 게 어떠냐. 아 원래 그럼 방송에서 쳤쳤어 볼링을? 볼링? 어. 한 두 번 세 번 쳤는데. 어. 저희 지금 100만이 넘었어. 어? 혼자 치는 게 100만이 넘어가지고. 어 이게 뭐야? 100만? 어 그래서 어 볼링 뭔가. 내가 볼링도 좋았는데. 방송을 해도 괜찮겠다 했는데. 와 이거 섭외한 게 너무 힘들어. 이 시간에. 섭외한 사람 많잖아. 네. 박사장. 블랙워크. 근데 요즘에. 섭외가 잘 안 되긴 한데. 운영자님이 나한테 엊그저께. 혹시 플라잉 요가 나와줄 생각인데. 그래서 내가 이랬지. 제 몸으로는 그거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랬어. 거기 있는 줄 다 끊어지려고 못한다던데. 날아보려고 맛만 먹으면 알 수 있어. 근데 오히려 그거 재밌어. 근데 우리 그거 기부하는 컨텐츠잖아. 어 맞아. 뭘 기부해? 우리가 스트라이크 칠 때마다 10만원 기부되고. 진짜? 어. 누구한테? 그 스페러 할 때마다 5만원 기부되가지고. 희망조약돌인가? 거기에 나 6월 달에 가. 그거 좀 기부하러. 뭐 이거? 뭐 하는 거? 지금까지 얼마 물었어? 300만원. 오 많이 먹었어. 근데 오늘 우리가 스트라이크를 칠 수가 있어. 아잇. 그냥 세게만 치고 가 그거. 네? 원래 볼링은 그거 운이야. 와 이렇게 따로. 아니 뭐야? 헐 개 쩐다 보임? 어. 아 여러분도 보여줄까? 보여줬어? 아니? 어 보임? 어? 보임? 여기가 아예 단독 공간이야. 여기서 여기가 볼링장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다른 공간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발 갈아 신고. 이게 볼링와도 따로도 있고. 인형 보기. 그리고 여기 테이블이랑. 노래방. 볼링공. 잠깐 이건 뭐라고 쓰면 되겠다. 근데 이거 뭐지? 엉덩이 들어가냐? 엉덩이 들어가냐? 우와 이거 치고 있으면 되겠다 이거. 우와 개쾌이다. 여기다 퀵이 어? 야 이거. 방송해야지. 갑시다. 재밌겠다. 한 번 쳐보면 안 돼? 지금 치셔야 돼요. 어 한 번만 해볼래. 이 손에 맞아야지. 넣어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해. 아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아 이렇게 해. 그래. 우리 사람들 되게 너무 좋아하겠다. 민주. 아니 이거는 솔직히 싫어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겁나 좋아할 것 같아.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잘 나오고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어떡해.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여기 볼링장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여기가? 발이 상관없어요? 가지는 안쪽으로. 아 내 깨달았다. 볼링장이 여기가 보니까 미끄러움이 좀 많네. 공간 잘 들어가면 되지.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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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할게. 상현아 너 빠져나 봐 안 되겠다. 오. 오. 아 몇이야? 43. 뭐.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괜찮은데? 네. 근데 세개만 했는데? ㅋㅋㅋ 내가 상현님보다 더 잘하는데. 아이고 확실히. 다시 봐봐. 진짜 이상한 거 뵀었다. 아 안다. 너 그거 Emperor 아냐? 어 뭐야? 어 왜 해야 할 줄 알아? 너 의용거 왜 할 줄 알아? 뭐야? 왜 이렇게 했어? 그냥 굴리는 수치 말할게. 점수 내고 싶다. 가운데만 굴리면 돼. 가보았고. 그냥 앞에 가가지고 서리 형 정면을 좀 굴려. 선배 이건 점수다. 어? 좀 방신했다 얘? 그냥 이러면 점수 나는 거야. 그래 우리 비복음 얻어야지. 이러면 점수 나는 거야. 이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스피러를 해야지. 오 뭐야 잘 쳤어. 와! 이거 뭐야 이게? 왜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이거 왜 왜 돼? 아니 쟤넙지 못해.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이쪽에 그냥 뒤쪽에서 그냥 알아 잘해. 맞아. 와! 아니 갇힌다. 아니 그냥 존나 볼링 쉬워. 아니요. 절대 없는데요. 볼링 존나 쉽다고. 아이고 내가 볼링이 신으로써 알려줘. 이제 그냥 다 필요하지.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너는 지금 공을 쓸 때 그냥 이렇게 8이 플러스 이렇게 날린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위로 던지라고 위로. 그냥 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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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 간다. 오! 오! 그래 그 느낌이야. 오! 오! 우와 갑자기 얘가 잘해. 우와! 우와! 내가 저 티오 교육의 일강사야. 오! 근데 진짜 1타 간 거야. 1타 간 거야. 어. 언니 진짜 뭔가. 나는 진짜 걸어보인 것 같은데. 귀족 같대. 귀족이라니까? 좋아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약간 산티 존나 나거든. 우와! 우와! 이 부분 내가 실처럼 이렇게 해드렸는데. 야 저거 안 해도 저거 어차피 걸 뻔지하니까. 우리 뒷모습만 생겼어. 우리 썸네일 잡자. 우리 이게 뭐 시킨 게 이거. 와 나 진짜 깨달았다. 이거 기부금은 언니가 다 하니까. 우린 뒷모습만 생겼어. 아하하하. 뒷모습만 생겼어. 아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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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좀 무드있게 그러니까 왼쪽 골반 오른쪽 골반 이 느낌 부끄러워하면 안 돼 언니 부끄러워하지 마 아 잠깐 이미 망했어 아 다시 다시 돌아와 다시 다시 아 부끄러워하면 안 돼 아 이게 뭐야 아 어떡해 괜찮은 사람 껴 저요 저요 이거 손목이 감는거 어 잘해보여 잘해보여 너가 이런식으로 편하게 감아봐 왜 이렇게 대충해줘 아 잘 몰라요 되게 서운하다 아 왜 서운해 나도 잘 못해 치는 사람들 있긴 한데 나는 근데 혹시 피가 안 통하는게 정상인가 야 야 여기 잠깐 놔 잠깐 이거 마요 보여줘 아니 여기 넣어 손이 빨개졌는데 아니 지금 팔이랑 손색깔 다른거 보이고 원래 이런거구나 맥박이 뛰는게 느껴져 아니 아 이제부터 우리 그 시작인거야 시작 도전했어 도전했어 아아 언니 사장님 어디 가는거야 리셋받 리셋받 리셋하러 가는거야 아니 현지의 도전 리셋하러 갔는데요 언니 아 사장님한테 도전하러 가는거야 응 사장님한테 가서 도전 외치고 아니 오프닝 하고 가야지 그치 네 어 어디가나 했어? 갑자기 어딜 뛰어갔어, 그럼. 어, 맞다. 언니 빨리 우리 오프닝 하고 해야 돼. 어, 오프닝 해야지. 뽀라! 뽀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돌림으로 좋은 취지로 기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였습니다. 이게 게스트로 선년이랑 예나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 저희가 먼저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면 도도 외출도 하셔도 될까요? 다 같이 칠까요? 하나, 둘, 셋. 도전! 어, 베이스 찾았다. 나이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스트라이크가 안 되는 줄 알아? 왜? 힘이 약해서. 맞아. 이게 힘이 세면은 툭 치면서 올라야 돼요. 어, 쫙 밀고 가는데? 어, 어, 어. 중요해. 태어 처리하면 5만원? 오, 됐다! 아, 일하면 5만원 정도? 우와, 이렇게 되는 거 나와. 내가 해볼게. 어, 근데 방금 건 좀 느낌 지리는데? 느낌 있다, 근데. 재미있어. 아, 잘 친해 것 같았나 봐. 잘 갔다. 어어어, 잘 갔다. 어어어, 잘 갔다. 오! 어, 저거. 이거는. 이거 어떻게 치지? 오른쪽에서. 예자로 고려주세요. 맞춘다는 생각에. 아, 다 같이 해가지고. 아, 너무. 엇 â디 까비 까비 골인도 내가 네기를 해 인정 화윤아 나랑 네기 해 그래 얼마 야 그러면 우리 둘이 팀 먹고 뭐 걸 보고 어떻게 인정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이딜일을 난다고? 노래 한 곡 해 인정 인정 나 햄빛을 틀렸는데 갑자기 왜 갑자기 우리 귓우 탕게일 지금 인정 인정 아니 노래 한 곡 해 어. 미션 왔어! 핫스트라이크 치는 분 500개!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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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렸다. 오? 오 좋다. 와 다행이다. 너무 아깝다. 개 잘 쳤다! 나 내게 안 할 만화 계속. 나 이제 빨리 들어가는 거지. 조차 좋았대! 어떤데 우리! 어떤데! 튕겨서! 아 안 돼. 튕겨 간다. 가오로 스트라이크 칠게요! 네. 아 두 개서 200점이 안될 것 같은데 200만 치면 될 것 같아. 우와! 우리가 똑같이 진짜 좋아? 따라오냐? 한 번도 둘? 정확히 그냥 팔을 위로 튕겨! 오오 뭔가 될 것 같아. 아! 다 왔다. 야 호언니가 우리 한 번도 둘이 한 번도 200점 안될 것 같아. 200점 안된다고? 아 네. 200점 없이 치면 엑시를 또 한 번도. 무 곱하지 씨. 한 번에 9점씩만 먹어도. 그러게. 원래 몇 점 쳐요? 오오오오. 지린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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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개. 우와! 500개까지. 잘 치면 이거 먹는데? 아니 근데. 근데 어떻게 오시니까. 아오 그치. 그니까. 그렇구나. 아 똑같아. 우와. 아 잠깐만. 헐. 이건 2점씩. 아 또 스트라이크. 이건 몇 점이야? 이건 50점, 60점인걸? 진짜 잠깐. 이러면 언니 10점, 10점이 합쳐져서 나중에 다음에 또. 10점, 20점, 30점이. 맞아. 스트라이크 치면은 이제 변수록. 스트라이크씩 들어가야 돼. 근데 상현아 우리 어떡해. 왜 널 해? 너,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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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아 까비까비까비. 야 우리 득점도 뭔가 물겠다 moyens? 깜만자, 까만! 학교도 다행이다. 우리 잊혀 employee- 저렇게 2번씩 치기 힘들어. sú felt soap가 되겠다. 응. 야임이! 여기 나온 쪽에서 다 marshmawa잖아. 오 마이마! 고맙습니다. 해봐! 파이팅! 그렇지! 그거야! 그 느낌이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잘하는데? 나도 놓치면 안 돼 이게 뭐 치는 거야 지금? 놓치면 안 돼 하나라고 해배! 파이팅! 됐다! 5만원 정리해! 오예! 맞다! 내 이름으로 정립을 하나를 못했다! 벌써 35만원?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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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할만해! 칠 거 같은데? 아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그냥 파이팅 지원금으로 기부하면 말해서 뭐야 이거 좀 샀다 잠깐만! 하나만 놓치자! 하나만 놓치자! 아 잠깐만!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노래 한 곡 불러야지! 노래 한 번 더 뭐하지? 아이 형 형님! 전하게 해! 언니 찍어줘? 아뇨아뇨 주차는 무슨 공까지! 어? 진짜 풀었네! 진짜 풀었네! 진짜 풀었네! 진짜 풀었네! 내가 말했지 아까! 재능을 못 찾은 거 같다고! 오! 됐다! 됐다! 와 진짜 풀었네! 와 진짜 풀었네! 와! 진짜 풀었네! 오! 좋은데! 야 좋은데 상윤아! 야 되게 오만원 기부했어! 오만원! 레츠 겟! 야 상윤아 좋았다! 꼭 섹시한 거 봐 그냥! 라인 타는 거 봐라! 제주도! 오! 오 잠깐만! 뭐든? 오! 야 진짜 주차였어! 라이스 라이! 라이스 출렛! 잘했다! 우리가 이제 100,000원 공부했어! 완전 고맙고! 여러분도 맛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었습니다! 저희 적립 100만원 해가지고 오늘까지 400만원인데 이거 저 6월 달에 리뷰 해가지고 증서 남겨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이따 봐요! 허둥이 형님! 허둥이 형님! 허둥이 형님! 이거 그냥 쳐도 되지? 어! 안녕! 안녕! 한 번 치는 것만 보여줄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볼 것도 없네요! 빠빵!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